KCON 시온입니다 오늘의 KCON 가기 하루 전인데 짐을 싸볼게요 저는 일단 무조건 이거 아이 마스크 무조건 챙겨줘요. 잠잘 때 진짜 좋거든요. 저는 비행기에서도 자고 호텔에서 잘 때도 빨리 자고 많이 자는 편이라서 종류별로 챙겨다닙니다. 그리고 모자랑 안경을 챙겨주겠습니다. 뭐 챙기지? 손톱깎기도 챙기고 이제 거의 다 챙겼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 KCON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랑 재밌게 놀아봅시다. 내일 아침에 또 연습을 하고 출근을 할 예정이니까요. 일찍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ON에서 만나요. 시즈니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NCTBC의 유씨입니다. 리크입니다. 와.. 수고이. 수고이. 오늘은 그 캐리어 응. 뭘 챙기는지 우리가 네. 필수 아이템을 필수 아이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크씨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그 안경 KUNUNA가 선물해줬어요. 뭔가 리액션해요. 오케이. 좋아요. 응. 그.. 불..불 라이트? 아.. 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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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항상 제가.. 출근.. 가면? 응. 이거는 챙겨요. 항상. 뭐가 있어요? 도라에몬. 도라에몬예요. 도라에몬 포켓. 아.. 4차원 포켓. 응. 4차원 포켓. 짠짠! 아.. 면도기도 있고 그.. 그것도 있어요. 피부 관리. 응. 배고플리. 다음은 율씨. 목과 고레마즈. 음악.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다 있어요. 왜죠?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프로듀서 보아 이사님. 네. 선물해 주셨습니다. 누나 감사해요.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팩. 얼굴 예쁘게 해야 되니까. 이거 크림. 네. 얼굴.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아 나 그거 있다. 호박 주스. 그 붓기를. 아. 호박즙. 붓기 빼는 거. 응. 붓기 빼는 거. 그거는 챙겨요. 이런 아이템들을 챙기고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멤버는 잘할 거예요. 다른 멤버 어떻게 할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요호랑 사쿠야랑 시현이 형랑 저희는 잘. 우리는 이런 거 좀 뭔가. 너무 어색해. 어색해요. 맞아. 네. 개꽝 파이팅. 개꽝 파이팅. 아. 개꽝 파이팅. 이렇게 많이 챙겨?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그 의상에 보일 겁니다. 필수템 있으신가요? 필수템. 꼭 가져가야 한다. 그런 아이템. 사탄 사탄. 사탄? 왜? 입이 허전할 때 뭐. 진짜로? 허세화냐? 연결 시간 같아. 언제? 그거 진짜 옛날 거 아니야? 나 그거 이미 먹었어. 언제 먹을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스킨 같은 거 안 챙기세요? 우주템은 이 시황에도 두개를 가져가기.. 세asz을 주어야 해요? 대표 Francis. icediture2. 스킨도 가져갑니다. 스킨2. 어차피. Uh هuggle. 그러스. 어부리. 그러스. 여기. 연 Св説열이. 연로자리. 닮어드 plante. 네. 이렇게 샀고요. 저는 항상 모자를 챙깁니다. 화장 지우는 것도 있나? 챙겼어. 챙겼어? 응. 그러면 그건 같이. 같이 써도 되지? 응. 스노우와이, 여기는 N3. 안녕하세요. NCT WISH의 제이입니다. KCON을 떠나려고 이렇게 캐리어에 짐을 쐈는데요. 옷이랑 로션이랑 모자. 제 이모티콘 인형. 묘하게 닮았는데? 묘하게 닮았는데? 다른 인형도 있는데 잘 때 같이 잡니다. 짱구 인형도 있고 비추 인형도 있고 귀여운 바지에 달았던 홈돌이 인형도 있어요. KCON 갈 건데 아주 기대되고 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일본의 시즌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요. 빨리 만나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선, 여기는 N3. 안녕하세요, NCT WISH입니다. 네, 저희 NCT WISH가 이제 첫 KCON JAPAN에 KCON JAPAN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이동할 때 이렇게 노래를 틀면서 노래 들으면서 가요. 그리고 가끔씩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지금은 태용이 형의 탭 탭을 듣고 있는데요. 탭 탭 아, 맞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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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오케이 탭 그리고 일본 가면 뭐 먹을까? 요리는 근데 많이 가보는 가는 편이 아세요? 안 먹어본 음식이 없어. 음식이 없어. 그리고 저희가 프리데빌 투어 때 진짜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으니까 지움마다 유명한 음식을 많이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희 앨범에서 먹어볼게요. 오늘 공항 패션 귀여운 후드티 입고 석호야가 진짜 귀여운데? 귀여워 진짜. 아 인정. 석호야 진짜 귀여워. 석호야 왜 이렇게 귀여운 옷을 입었어? 석호야 이거 한번 해줘. 석호야 해줘 석호야 해줘 애교 한번 해줘 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청 카화이 하나 둘 셋 li highdown 국권과 이거 뭐야? 관광? 신기한데 이거 어디까지 görd라? 우와 뭐야 이건 진짜 신기한데 여기 성적이 사버리면 진짜 팬 분들한테 검색한 거 최연으로 보여드릴 나라야 그 코한테 무슨 포즈해요? 다 오늘 인사 포즈랑 보라트? 보라트 하고 또 뭐 할까? 동물? 동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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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기 KCON 무대가 우리 첫 데뷔할 때 도쿄돈보다 큰 무대에서. 아 그치. 맞아. 그때 NCT 네이션 했을 때 그런 사이즈. 응. 그런 크기지. 그치? 와 대박. 기대 많이 됩니다. 진짜 기대.. 스타디엄 스타디엄. 너무 너무 설렜나. 그리고 내일 KCON 처음인데 제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아 맞네. 형 어때요? 생일에 하는. 생일에 하는 KCON? 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많이 설레요. 어. 굿. 끝나고 케이크 뭐해? 어? 끝나고 케이크? 오케이. 너무 사과를 그게 제일. 저는 이치고 케이크. 이치고 케이크. 이치고 케이크 좋아해요. 난 초코 초코. 난 초코 좋아해요. 일단 아무튼 저희 다섯 곡 다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같이 놀아봅시다.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렛츠 게이콘. 바이밍. 바이밍. 와 도쿄 도착. 도쿄 도착하고 지금 호텔을 가는 길입니다. 호텔로 가고 있어요. 첫 KCON이 일본이라서 좀 좀. 의미 있죠. 떨리는데. 떨리기도 하고. 근데 최선을 해서. 재밌게 해봅시다. 재밌게? 제일 열심히, 제일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좀 딱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현이 형의 생일이니까 그 파티? 파티 형 과자나 뭐 먹는 거 사 올까요? 가시고 왔는데 연대가 편의점밖에 없어가지고 응. 편의점 가가지고 맞아 맞아 가서 사서 어떡해. 사서 와서 시현이 형 셀 김 찍고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케이크 있어. 케이크 우리가 만들자. 한번 가볼까? 우리 가볼까. 고정 한 번 가봅시다. 오케이. 시현이 형. 그래서 편의점에서 시현이 형이 좋아하는 걸 많이 사 갑시다. 미안. 오케이. 가자. 시현이 형. 치즈 케이크는 좋을 것 같다. 그 딸기. 슈트 케이크 좋아하잖아. 오늘도 딸기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시현이 형은 차 안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랬어. 상대가 먼저 먼저 갔어. 시현이 형 방. 멘트. 불 켜고 끌고 사쿠야가 먼저 들어가서 불 끄고 그냥 넘어졌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노래 노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하자.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도착. 도착. 먼저 케이크? 케이크부터 보자. 케이크? 일단 먼저 먹자야지. 케이크가 없어요. 아 이런 거 사면 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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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자가리 거를 많이 사서. 맛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많이 사요. 에이크타르토스 기. 딱 시현이 형이 좋아하는. 최고. 노노드 젤리 딸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 사야 해요 지금 사는 거는 젤리랑 이거 손이 형 좋아해요 찹쌀 아이스크림 그리고 자가리코 자가리코 그리고 뭔가 스윗 데저트? 데저트 여러 가지 샀어요 복직합니다 어떤 케이크가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가볼 거예요 시원이 형 생일까지 20분 남았어 20분 바다가 살다 사쿠야 진짜 외계인이야 어디서 왔어? 왔어? 눈 속 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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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케이크 만들던데 아 네 젓가락 안에 있어요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벌려 마이너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을 한 번 해보자 48분 10분 남았는데요 거의 10분 만에 만들어야 되나? 10분 만에 만들어야 되나? 이게 제일 이렇게 근데 이건 다 뭐야 이것도 아니야? 황빵 반영상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다 따로따로 먹는 게 더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이렇게 접시 있고 놓을 게 있게 나가 그리고 자갈 거 옆에다가 그냥 이거 다 넣자 좋아 진짜 많이 먹겠다 이번에 자갈 거 고기가 고자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응 좋은데?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조금 흘려서 아 뭐야 이거 담았다고 이거 뭐냐고 까불지 까불지 말해 딱 좋은데? 여기에 케이크를 만들자 멋있게 또 응 여기 사이사이에 사이사이? 응 여기 사이사이 괜찮은데? 내가 뭐 했으면 안 돼 괜찮을 거 같은데? 여섯 개 오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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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뭐야 예술인데? 열 개 미션으로 하자 오 간지난다 열 한 개 스물 한 개 오케이 하나 하나 조화선 됐다 어떡해 우와 생각보다 비전 나쁘지 않아 살짝 나쁜 거 같기도 나쁘지 않아 모니카 시원한중 시작 방에 들어갑시다 기술로 쓰에요 이거 네 준비 준비 우와 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잘 불꽃 여운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짠! 선물! 이상한 우리가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다 먹어야 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이거 22개 있어요. 제가 22개 꽂았어요. 아 진짜? 동생 한 개. 와 이거야. 맛있어. 다 같이 먹자. 그럼 먼저 먹어봐요. 먼저 먹어봐요. 괜찮지 않나?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네. 아이스크림. 한 잔, 딴 장. 멋져.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나 맛있어야 돼. 이거 제가 도는 거예요. 네? 스티커. 별로 깊지 않나. 이건 뭐야? 그거 딸기. 딸기 케이크 좋아하잖아요. 딸기 초콜릿. 대신에. 자, 축하해요. 네, 파이팅. 파이팅 한번?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타주면 화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지금 K-K-1 무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거 맞아요? 네, 완벽합니다. 이제 파이팅. 파이팅 하고 갑시다. 렛츠 고. 안녕하세요, 미쿠도. K-J 되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예요? K-KON 대기실입니다. 폰메디션에 잠깐 켰습니다. 네. 보고 싶었죠? 저는요. 리허설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응. 네. 그 툰장, 툰장조네? 네. 뭔가 엑스테이지에서 뭔가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서.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까지 보여주네요. 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아이씨. 모델 콘셉트는 살짝 콘셉트는 시원한 느낌. 응. 다들 복장이 시원시원합니다. 뭔가 옷도 파란색이랑 하얀색이라서 청춘. 청춘. 우리의 청춘. 스테이션. 멘트가 편성화도 많아서 응. 뭔가 콘서트처럼 팬 미팅처럼 팬 미팅처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키즈, 키즈, 키즈. 키즈? 딘딘. J는 아사고완, 이따가야. 너딘. 셰 드. 셰 드. üher쿠의 성丈는 몇 세еть? 여기, 딴딘. 이따. 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 전하려기다가 꼭 필요하게 필요한 것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제가 출신한 것은 어디서? 덴 덴 덴 덴 덴 덴 덴. 와, 피곤해. 키워. 치워. rint의 생일이 언제쯤에 nerve습니까? 6월 28 일요일. 하이 거죠.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오늘? 어떤 일? 정답 버전. 정답 버전? 빙뽕 맞췄습니다. 유수형 머리 예쁘다. 아까 밖에서 봤는데 초록색 같았어. 지금 초록색 어때? 지금 초록색이랑 파란색 사이? 초라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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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다. 초라한색. 자꾸. 비 가위당 가위당.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칫솔 가져와. 칫솔? 찍었대요. 티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버전. 자꾸만 버전. 진짜 진짜. 빨리 안 돼요. 끝. 다 같이. 또 빨리. 한 번에 됐어요. 오. 빨라. 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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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화이팅! 1, 2, 3, 4, 4, 5, 5, 5, 7, 7, 8, 9, 9, 9, 9, 10, 9, 10, 9, 10, 9, 10, 9, 10 1, 2, 3, 4, 5, 10, 10, 11, 11, 12, 12, 12, 13,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15, 16, 17, 17, 17, 18, 18, 19, 19, 19, 18, 19, 20, 19, 20, 20 여기 있는 NC TWC Commence 안녕하세요, NC TWCです 짜잔! 감사합니다. 방금 그거 레드카펫 끝난 거 저희는 이제 본무대 준비하러 왔습니다. 사실 되게 실력. 어때요? 오랜만에 되게 큰 무대에 서니까 조금 긴장. 그만큼? 그만큼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KCON 마지막 날 무대와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아주세요. 토요 없이 노시다 가게. 빠이빠이. 자 이제 준비 다 끝나고 무대하러 갑니다. Yeah! Yeah! Let's kick off! Let's kick off! 즐깁시다. 예스. 바람이 세요. 여기가 바다 앞이라서 바다 폭풍은 바다에 있네요. 약간 SM톤 옛날에 왔을 때 그때 생각나. 연습생 때 왔을 때? 그때 생각나. 그래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완전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다. 리스티 위시를 KCON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스테이지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스타디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지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만나요. 재밌겠다. 행복하게 즐깁시다. 네! Let's kick off! 감사합니다. 추후 그럼 여덟érica 그 Testing 추후 잠시 won net Q. TRIO TRIO 다 나왔어요. 예스! 좋겠고. 수고했어. 네 이제 전 출연자까지 끝나고 이제 차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KCON이 끝났습니다. KCON 끝! KCON 다음에 또 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침대. 한 30분 전부터 안들어오는데 내가 12시 되면 들어오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59분부터 저희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케이크라도 만들죠. 그냥 케이크보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림이 좋아. 뭔가 애정이 있죠. 응. 애정이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 KCON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KCON 저번에 샀잖아. 아 이거 나. 누가 킥고 누가 라라야. 누가 킥고 누가 라라야. 무슨 노래 뜨신 거예요? 진짜 좋다. 진짜 너무 힐링되는 곡들이 많아요. 어제 작년ена 이 Strategic 철상 after 그래서 OTH 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